좋습니다. 대박! 네 그럼 저희는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감독님부터 인사 한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출할 날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내 인생이 대작이 같네요. 저희 영화요.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아이돌, 제목은 아이돌이지만 음악은 영화하고 되게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노래인 노래입니다. 오늘 영화니까 즐겁게 봐주시고 보신 다음에 유성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이돌의 유인한 유무람 역을 맡은 장성원입니다. 미스터 아이돌의 재미있는 영화니까요. 보시고 좋은 글 많이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뱉지에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방 머리 잉보기입니다. 머리는 지금 빨간색이지만 영화에서는 금방 머리에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스터 아이돌 꼭 많이 사랑해주시고 꼭 많이 응원해주시고 입속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터 아이돌 제가 아까 들었던 목소리인데 오빠! 뭐라고요? 오빠! 오빠가 있나? 감사합니다. 아무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재미있게 보세요.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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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 영어한테 돌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음을 열고 보시면 가슴이 따뜻해져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여기 계신 남자는 박혜진 씨이라는데 원하니까 이러다가 제가 만나게 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이제 보실텐데 기대 많이 되시죠 예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 영화에서 그래서 이 영화는 감독님의 무슨 의도로 만든 건지, 무슨 메세지가 담겨있지 이런 걸 찾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시면 더 영화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지다! 노래! 네? 노래요? 재범이가 있는데 놀랄게. 제가 노래하면 재범이가 춤추어야 되겠네요.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한 번 보시고 또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인사하고, 재정하고. 저희 촬영, 박렉. 감사합니다. 잘 가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